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가 승리했습니다. 40% 득표를 했고요. 그리고 2위인 국민당의 허위 후보가 33% 득표를 했습니다. 이건 약간 예상받깁니다. 작년 말에 대만에서 포올을 할 때 1등하고 2등이 2-3%포인트 차로 5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칭더가 후보하고 국민당의 허위 후보가 거의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였는데 대만의 법에 의하면 작년 연말까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년 1월 2일부터는 발표를 못하게 했대요. 그런데 열흘 사이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7%포인트 차이로 확 그냥 민당 라이칭더가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 최대 2번은 허원조 돌풍이 됩니다. 허원조 민중당 후보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별거 아니고 한 17% 정도 두패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허위 까보니까 26% 두패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등인 국민당 후보의 표를 3등인 커원조 돌풍이 확 약간 많이 깎아 먹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베이칭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아주 바라지 않던 어떤 선거의 패가 대만에서 이뤄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대만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서 부동표가 한 10 내지 20%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표 중에서 20대, 30대의 부동표가 대거 3위인 허원조 후보한테 가고 그다음 나머지 부동표가 민진당 라이창토 후보한테 갔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당 후보가 하나도 부동표를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참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대만 선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당의 참패, 민중당, 커원조 후보가 있는 3당의 약진 그다음에 민진당 라이창토 후보의 선방으로 끝났됩니다. 왜 이렇게 국민당이 이렇게 막 죽을 썼냐니까요. 대만 유권자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국민당이 내건 슬로건은 쉽게 말한 낡은 옷 낡아 빠진 옛날 재탕, 3당 해맞던 정치 슬로건은 그냥 나왔대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대만을 독립을 하면 전쟁이나 전쟁,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만의 20대, 30대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대요. 무슨 양화 문제고 무슨 중국하고 전쟁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제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대학 졸업하면 일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만의 유권자나 변했는데 국민당이 이렇게 낡아 놓고 갔고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커원주 후보가 중국의 젊은 층을 확 파고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으로 많은 득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 후보로 나오는 허유 후보는 신베이시는 이제 타이페이시는 우리나라 강북처럼 전통적이시고 신베이시가 이제 우리나라 강남처럼 새로운 시인데 거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양반이 출신이 경찰청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만의 젊은 층이 이렇게 뭐 술 한잔 먹으면 거의 후보를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이렇게 비하하는 뭐 XX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 정도로 이렇게 뭐 카리스마로 이렇게 대만의 젊은 층한테 어필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라이창드는 아주 참신하고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의원 총통에 이어서 민주당이 3년이 됐는데 이제 제가 요 대만 총통결과선거를 보고 제일 처음에 생각난 건 참 뺏짱으로 그 사이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정치공작이라는 게 뭐 대만의 사이버, 심리인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요번 선거를 까보니까 하나도 안 통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뺏짱이 정치공작을 해갖고 선거 한 3, 4일 전에 제2당 후보하고 제3당 후보가 딱 연합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반중, 친민, 민당 후보를 밀어내고 뭐 베이징이 원하는 후보가 대만 총통이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통한 거예요. 하나도 베이징이 심리자니. 그리고 또 베이징도 노력 많이 했어요. 대만은 부재자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없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대만의 시민이 투표하려면 다 귀국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중국 본토에 있는 대만 유권자들한테 야 뭐 귀국하면 항공권을 할인해주고 많은 인센티브을 제공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먹혀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번 대만 총동 선거 결과로 대만의 정치공작 담당하던 중국인 감투 몇 자리 있던 사람들은 그냥 약간 좀 순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확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한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먹을 줄 알았는데 죽을 쓰니까 푸틴이 열 받은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정치공작을 했거든요. 러시아의 국가정보기관이. 여론조사에 하면 30%가 친러 성향이었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젤란스키가 확 늘고 나왔던 때 하나도 안 통하니까 푸틴이 열 받아서 외신에 보면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처벌 받고 그랬는데 베이징에서도 무슨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대만 국민이 양안관계고 원 차이나 폴리시 그런 것보다는 프리덤, 자유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번 선거에서 선택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 20년 전이죠. 제가 대만을 가면 대만의 지식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자랑스럽게 비슷해요. 상하이에 집 하나 사놓고 자기 자식들은 삐칭대학이나 후단대학, 명문대학에 보낸다. 그러고 자기 중국 주식만 있어서 중국만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20년 전에는 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능샤병 장점이 후진 따오는 그냥 이렇게 공산당의 간판은 저저 언덕 뒤에다 숨겨놓고 중국 국민민들을 보고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살려고 그래갖고 경제활동하고 이런 데 아무런 개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뭐 원 차이나 폴리시에서 언제든지 중국하고 합쳐주고 중국은 그 당시에도 연 10% 이상 고도 성장했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홀홀 나는 드래건 차이나 드래건 올라타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0년 전이죠. 근데 20년 지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리고 대만 국민이 확 돌아선 게 뭐냐면 홍콩 보안법 보고 야 이렇게 보니까 홍콩의 과거에는 자유가 있었는데 어 이거 베이징이 홍콩 보안법을 민길더니 뭐 반중 민주화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재를 받으니까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 자유가 중요하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번역 중국 경제에서 후들루들 되잖아요. 부동산법을 뭐 국가 부재 때문에 후들루들 되는데 어 중국 경제 이렇게 보니까 야 20년 전에 10% 고도 성장하던 중국이 아니고 어 야 뭐 3% 4% 하고 외국자분이 빠져나가니까 어 저게 아니야 국민당 별로 그 신뢰하지 않고 요번에 이런 선거 결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 베이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이 대만 해업에 뭐 예 전투기 보내고 뭐 이렇게 뭐 무력시위를 많이 했는데 대만 국민들을 위협하게 한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민진당 찍으면 전쟁 나겠네 중국군이 쳐들어오겠네 그러니까 국민당을 찍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위협효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전혀 약발이가 안 먹힌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신드롬이 대만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진짜 약속 우크라이나가 이 군사강국 러시아 침략을 보고 2년 이상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뭐 인민해방군이 쳐들어온나 그러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달리 대만 해업은 110km거든요. 바다가 있고 미국하고 일본이 씩씩 떼면서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군사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뭐 호주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별로 제가 대만에 계신 분하고 통화 안 봐야 하면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약간 불안해하긴 한데 중국이 쳐들어온는데 벌벌 떨면서 국민당 찍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신드롬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대만 총통선거에 대한 속보를 보내드렸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야 그런 삐칭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겁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하십시오. 감사합니다.